자바스크립트 중급 과정 중에 한 과목입니다. Beginning Functional JavaScript라고 하는 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책은 웹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금책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책 분량은 172페이지 분량이고 연습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어떤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책입니다. 전체적인 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본문 내용들을 제가 짤막짤막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2개월 정도 학습 분량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빨리 시작하시는 분들은 빨리 할 수 있을 거고 좀 천천히 하실 분은 천천히 하셔도 되고 Self-Paced Learning입니다. Self-Paced Learning 자기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미 강의는 거진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유료 강좌입니다. 여기 이게 전체 강의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는 보면 중등 1년차 수업에서 있죠. Beginning Functional JavaScript 유료 강의 요구입니다. 뭐 일요일지 못하는 것은 상대하고 있죠. 없네 그거는 어디까지 기대를 하는건데요. CCTV 중절 Sci-Prof Eng regulators 이렇게 당황 she can lecture effective